공수님 컵 누구니? 이거 다치 아니야? 에스카나 다치한 거 아니야? 놀아가지고 개쪼보냐? 맛있다 방풀까지 하냐 지금? 다치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너무 그... 세계 최고의 엄맛과 세계 최고의 초크대가 있다고 너무 다치를 자주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붙어보면서 이렇게 드셔야지 정확한 분석이야 지금 밥을 한 끼 할까 지금 밥 먹기 있다고 넷인데? 방금 스크린 끝나고 살짝 잤어 진짜 한 시간 반 어 나도 너무 졸려갖고 나는 축구나 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졸리더라 그니까 공부하다가 잠든 이유가 있어 늘 약간 이제 대회보고 막 전략자고 이런 거 약간 공부 느낌이잖아 하다 보면 졸려 그래갖고 나 졸려갖고 오오오 아 됐다 졸려갖고 헬롱 헬롱 우리가 뭘 하니까 같이 취소했네 그렇네 아 세이지 나갔네 아 세이지 어디 갔어 세이지가 걔네 세이지가 아 공주님 어디 갔어 이거 콩순이 공주님이었네 네 다시하기인가 그런 거 같애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다시하기 레츠 고 제발 들어오지 마라 제발 들어오지 마라 형 한번 볼게 와 이거 리고스 와이씨 제발 나가주세요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 움직인다 아 이거 어뷰싱이야 아 스펙터에 갑바 산다 뭔 아레스여 근데 가디언 샀는데 좋은데 안 되겠다 형 109킬 14데스 레전드 마샤 보여줄게 아 마샤는 인정이지 레이너 형 언제 나오시고 아 레이너 형 언제 나오시고 뭐야 좀 이상한데 세이지 세이지 좀 이상한데 진짜 좀 이상하긴 해 일단 정상은 아니야 아 아니 뭐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더스모크야 인더스모크야 인더스모크 여기 가자 아 나 진짜 이거 죽였는데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가난이 에이지 총박파이지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가야시 가야시 키키키키키키 라는데 어 아니 이거 닉네임 까보니까 구치리 펜티도둑 이런거 아니야 아니다 아 뭐야 아니 세이지 뭐야 얘 아이 진짜 아 진짜 세이지 노가 뺀다 에이? 아니 뭐야 아니 이거 구치리 노방조할 때 따라다니던 애들 중에 하나 아니야? 어 에이 아 이상하냐 얘 에이 에이 아 맞잖아 아 제트가 럭킹 존나하잖아 우리 에이나 죽은거 안봤어? 예? 아니 뭐 알파노? 아니 제트가 갑자기? 어 뭐지? 1라운드 했는데 제트가 럭킹이라는데 제프장 고벌스 플리또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니 어 아니 뭐야 이거 형이 형이 눌렀어 형 왜 눌렀는데 아 이거 줄판인거 같은데 나 어뷰싱 아니라 진짜로 내가 봐 세이지님 혹시 진짜 제대로 가능한지 이거 이 게임 저 지금 이기고싶어요 이기고싶어요 던질건데요 던질거라는데 세이지님 제발 아 세메치보 던판하자 버려 쟤 살짝 거르고돌릴까? 어 세메 한판? 오케이 세메 한판 아니 뭐 1라운드 했는데 제트 때문에 못 이긴데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아 아 이거 3명인데 5명? 빅맨까지 3명인거 같은데 왜왜왜 아예 포이즌 포이즌 케이스에 포이즌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2층 모른다 아 저기있다 1층 없지 엘보에 미드형 룸파 야리고 있는거구나 월 아웃 어 없는데 에이맨 지나간다 어디갔어? 아울러 졌어 자 우리팀 네 엘볼로 졌어 킬 졌어 그치? 그치레 어디갔어? 이 형디 하나 룸파 꽂아줌 2층 아군이 3명 남았습니다 아 오파 누가 졌어 흐흐흐 와 게임이 이상한데? 헬로 어? 아 타이밍 모임 아니 진짜 해커 어 이 형님 마셜 뭐 알려줄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아니 괜찮아 하하하하 아 나 카운터 했구나 아 마셜 헤븐 왔다 세티 안보여 세티클 세티클 디맨키야 에이 사이퍼였니? 빅맨키야 빅맨키야 지티설 아 네스 지티설이야 멀리 못들어와? 뭐야 몸에 맞았나? 일단 내가 여기 볼게 지티 봐줌 빅맨도 모르긴 하는데 아 빅맨 몰라 빅맨이다 빅맨? 빅맨 아 빅맨 아니 기석이 형 흐흐흫 아니 기석이 형 죽고 난 다음에 아 내게 존나옥해 하하하하 아니 나 존나옥해 아니 나 존나옥해 빅맨 아 뭔데 우리팀 그냥 쉐리프랑 마살만 써주라 우리팀은 2층 뭐야 2층 2층 ㅇㅇ 빅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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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 이거 뭐여 이거 잘 좀 느낌 없네 이런걸 좀 알아줘 소반 이미 뒤졌고 다졌어 일부러 뭐야? 뭐야? 다졌어 뭐야 뭐 이블린 잡았네 응 다졌어 어때? 이게 이제 타이밍픽이라고 미드로 가는 척을 해버려 이런거 오! 어? 뭐야 다시 줍는거야? 어 여기까지? 이 간대 뭐야? 이런 각으로 써야돼 아 투슘 개짜 치는데 이거? 아니야 밧작이야 어? 아 이 새끼 존다 답답해 밧작이 아니라 그냥 짜댁이를 짝 때리고 싶냐 컹쓰래 아 너네 졌지 이러면 이 게임 아 이건 진짜 기석이형이 그때 아까 D치기 못잡아져서 기석이형때문에 찍는거야 이거 아 근데 97에는 마살만 써줘 컷은 0 느낌이 없는데 바이퍼 왼쪽 아 뭔데? 뭐였어요? 틀렸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날은 진짜 우리 탓은 아니다 아까 그라운드 이겼어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니고 기석이형이 D치기 못잡았어 기석이형이 D치기 못잡았어 기석이형이 D치기 못잡았어 고찌리 탓이었지 아까 기석이형이 D치기 못잡았어 아 고찌리가 충분 못잡아가지고 투슘 안땡이고 원줌이었으면 잡았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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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퍼는 그렇게 쓰는게 아니고 오퍼 1댈? 오퍼 1댈 끝나고? 아니 거기서는 원줌으로 가야돼 사실 마샤를 잘 쏘는 이유가 있다 투슘이 없어서 그래 그건 어? 그런가? 나 기석이형 왜 이렇게 얘기하는게 그냥 웃기지 너 나 좋아하냐? 그런거 같아 스티어라는데 아 이따 따있어 까비 표정좀 봐야겠다 아 나도 보고싶다 쟤 약간 웃음 참고 있을때 기석 죽이고싶다 살짝 이 느낌인데 아니 근데 제 게시랄 존나 떨었다 이 게임 아니 기석이형이 자꾸 웃겨가지고 게임이 안돼 진짜 아니 아니 얘들아 무슨 토종불따기새끼들한테 닦이냐 나게야 쟤네 핑빨이 지려 5가 5명이야 아 리얼? 아 야 짜증나 나 이판 막판 할거거든? 제가 갯바퀴 갈게 나도 막판 그냥 깔끔하게 갯해고 갈게 오케이 뒤졌다 한 13대4? 요정도? 13대4 말고 나는 13대6정도? 기석이형이 아까 샷 놓친거 그런걸로 아 너 자신없어? 노토 정문 못다보려고 그래? 난 자신있는데 형이 아까 뒤치기 못잡은거 그런거 좀 많을까봐 그래서 6점을 올렸어 원래 4점 할라봐 아 그래? 중문 때문인거 같은데? 아니야 나 물 좀 갖고 올게 뒷담하지마 갔어 이 새기 아니 새기 근데 아까 뭔일 있었는데 뭐 뒤치기를 뭘 못잡았는데 아 그거는 모르는일이고 중문으로 아까 잡았으면 내가 사실 끝났지 아니 근데 그냥 마셜만 주자 아 근데 그게 맞아 아운로랑 오퍼 압수하고 그냥 마셜만 써야돼 아니 부칠이가 자기가 중을 잘 쏘는줄 알아 내가 봤을때 그니까 아니 사실 스나이퍼 자체는 좀 별론데 마셜만 좀 쏘는건데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지 아저씨 아저씨 나 물 좀 가져올게 에이컨인지 지금 뭐하는거야? 아 여기였어? 타자! 어 부철 아 그냥 킬달충이야 이거는 진짜 기사경때문에 졌다 진짜로 내 피지컬 게임이 안되지? 야 야 금칠아 어? 연계달인 다 뽑았다 지금 골드인척하고 라디언트큐에서 트롤해보기 그거잖아 어 맞아 맞아 어 연계달인 좀 치렀다 자 이거만 말없이 갈게 지금 너무 즐겜 보든가보다 기석이 형 진짜 기석이 형 진짜 우리들 마이크 한번 해보지 말자 진짜 우리 이렇게 조용히 해보자 어 아니 고칠이 왜 보이스 아네? 우리 내일 로터스 있어 혹시? 치소하자 브리핑이 없냐? 아 형 말 걸지 말아줘 아니 미칠아 우리 내일 로터스 있어? 대체 좀 해줘 로터스 공격팀 승리 아 진짜 1대1 대자 아니 기석이 형 존나 짱이나네 1대1 대자 아 들어와 룰 헤이븐 실용전? 아니 근데 전투 점수 이거 경찰이야 뭐야? 기석아 아 나 불면했네 아 진짜 진짜 뭐하세요? 준비됐나? 한 5판? 5점 따기 5개 5선 승재 응 그리고 삼라에 이제 공수교대 오케이 준비됐어 좋아 시원하게 와 시작 형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날 이길 수가 없어 아 근데 뭐 안 나오길래 뭐 가라시 돌아오는 줄 알았네 준비됐어 마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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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예 마세야 마세야 그렇게 하 공수교대 공수교대 예 아 맞네 준비됐어 나 이렇게 샷이 안 맞냐 오늘 그냥 뭐하세요? 뭐하세요? 2대2 2대2 시작 내 힐이 좀 솔플하냐 라고해서 나와있죠 지금 슥슥 뭐하세요? 와 피츠라 뭐 손이 발발 떨리냐 상루팬이 기석이라고 아이 무서워? 화장실 한번 다녀올래? 준비됐다 아이 형 쫄아있네 이 구찌리가 자 갈게 나가 아 나가? 난다? 아냐아냐아냐 형 자리 바꿔 형 근데 월샷 그렇게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준비됐어? 간다 아니 텔포로 심리전 주는거 진짜 개하남자네 아이 귀엽네 아니 고찌라 피킹 나올 때는 그렇게 앞에 붙으면은 분리해 뒤에서 나와야지 자식아 어디까지 알려줘야돼 이거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단판 승부전이야? 듀스야? 단판 승부전이지? 하긴 우린 고차하게 안 해 얘 나갔어? 왜 가라시 돌아오나? 야 뭐 가라시 돌아오나? 야 뭐 가라시 돌아오나? 왜 왜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왕상 깔라는게 개울테네 아니 형 아니 뭐하는데 왜 안 나오는데 아니 마이너스 40였잖아 내가 제대로 하는거잖아 뭐해 형 이런게 반칙패 하지마 반칙이야 형 반칙 방금 혹시 전기의자 탔어? 깜짝 놀라가지고 왕상 지났는데 다시 한번 하자 이제 제대로야 과자 과자 아니 그치라 피킹은 그렇게 하면은 진다니까? 쫄보인데 이거 피킹까지 못하면은 뭐 이거 킬듯에 이유가 있네 그치라 진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넘겼다 형들 이거 비기 맞추기 힘들다 이게 너무 펴버리면 동생이 막 펴버리면 가오사라니까 이게 그치라 예 아 이런식이면 믿고 딜 못막히지 그거 나 아니야 5분에 한 번씩 픽을 나오냐 1대1하는데 8대4로 발랐어 캡처 부탁해 집중력 소진시키기 원법이었어 기석이 형 미안해 나 오히려 집중력이 오르지 난 가면 갈수록 이제 집중력이 올라 형 봐줬다 내가 진짜로 내가 봐줬다 다음번에 제대로 떠 아니 내가 제대로 떴는데 지금 이겼는데 다음번에 안 할거고 미안한데 이게 끝이고 기석이 형 조심해 나 간다 지리컷 지리컷 구 지리 지리 자라 자라 컷 응 응 응 아니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